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오는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천안과 보령, 금산 1원에 94억 원을 투입해 그린 암모니아 활용수소발전 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역 중 한 곳인 천안 일반산업단지는 확보한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전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창업기업이 협력해서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세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기사입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조광페인트 등 창의화 기업과 연무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는데요. SK텔레콤은 2019년 창업한 시에라 베이스사의 자동화 실증을, 네이버클라우드는 2022년 창업한 위분사와 웹사이트 생성, 편집기술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지역기반 창업기업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청투데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비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본괴도에 오를 전망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관련 지침의 개정, 시행을 완료한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선정 및 그린벨트 해제 대체지 검토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국토부 사전 수요 조사에 맞춘 내부 검토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환경평가 1, 2등 금지에 대한 해제가 허용됩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째 답보 상태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사업으로 채택된 충남국제컨벤션전시센터 건립사업은 KTX 천안아산역 역세권의 R&D 직접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들어선 시설은 지난해 문을 연 지식산업센터 단 한 곳뿐이고 핵심 지원 시설인 컨벤션센터는 현재까지 시공업체 선정도 하지 못한 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원되면서 건립 예산이 2018년 1,684억에서 2024년 2,54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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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